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또 영광 군민 여러분, 곡성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광 굴비를 좋아하는 제가 이곳 영광에서 최고위원회를 하게 되니 더욱더 기쁩니다. 아침 반찬으로 굴비 한 마리 했습니다. 우리 김우영 실장님 맛있게 잡으셨죠? 영광 굴비는 저뿐 아니라 온 국민이 사랑하는 영광의 특산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광 굴비는 그동안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다행히 영광 굴비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가능하도록 우리 민주당 이계호 국회의원과 장세일 영광문수 후보께서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시죠? 박수 한번 드리시죠. 영광 굴비 지리적 표시제 사례는 좋은 정치와 좋은 행정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나 행정이나 결국은 국민의 삶을 더 이롭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하지만 실제 결과는 말이 아니라 실력에서 나옵니다. 좋은 법안과 조례를 만들 능력이 없거나 예산 확보 능력이 없다면 말 잘한다거나 사람 좋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지역을 바꾸고 주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좋은 정치, 좋은 행정은 불가능합니다. 툭 터놓고 말씀드리자면 군수 혼자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법안과 조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가 되면 후보들 공약은 다 비슷해집니다. 결국은 예산 확보를 실질적으로 누가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 확보는 도지사나 군수팀만으로 하긴 어렵습니다. 바로 정당과 국회의원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무소속이나 소수정당이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정당이 예산 확보를 더 잘하겠습니까? 전남, 영광, 곡성의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확고한 정당은 바로 170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한 민주당 아닙니까? 전남 도민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17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남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해 한몬처럼 뛰겠습니다. 전남 완도부터 장성까지, 영광군 염산면부터 흥농업까지, 곡성군 목사동면부터 옥과면까지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고 모든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민주당이 인내 힘껏 지원하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는 햇빛연금과 발안연금 혜택을 전남 도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70명의 국회의원이 발벗고 나서서 전남을 대한민국의 미래가 시작되는 앞선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활기찬 도시로 키워내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0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와 조상래 곡성군수 후보는 전남 도유에서 행정경험을 쌓은 검증된 일꾼입니다. 처음부터 새로 배우다가 군정 파악도 하기 전에 임기가 끝나버릴 우려가 없고 당선되자마자 바로 일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영광과 곡선의 발전을 믿고 맡기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책임있게 보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역사는 결코 불의에 편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전남 도민들이야말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오신 산증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나락골이 엉망진창입니다. 국민의 삶이 위기입니다.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았더니 수십 년간 쌓아올린 국가시스템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위협하고 법치를 훼손하고 민생을 파탄내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정농단 의혹에 이제는 의료 시스템마저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무도하고 불의한 정권의 폭주를 끝내고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고 국민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민주당뿐입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장서왔고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종식시켰으며 IT 강국과 문화강국의 토대를 만들었고 경제 민주화와 보편복지 확대로 국민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온 숙권정당입니다. 이번 영광과 곡성 재보궐선거는 불의한 정권을 끝내고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국민적 염원을 공고히 하는 계기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앞장서 길을 열어주신 전남 도민, 영광과 곡성 군민 여러분께서 민주당과 함께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우뚝 서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